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VJ 진정찬입니다 오늘은 사바리킹을 찍겠습니다 그냥 갖고 노세요 재미있게요 어 삼촌은 다 찍었어요 으 난데 으악 이러면 안되지 맨 부셔져 있는거야 삼촌 영상하기 평화로다 부셔갖고 왔어요 예의를 지켜야지 예의를 지켜야돼? 너 예의를 지키면 삼촌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보여줬어 안해줬어 흐흐흐흐 어 해줬어 안해줬어 해줬어요 그럼 너 예의가 있어 없어 네 아니야 우리 여기서 예의 많아 이때 삼촌 보여줄거지 네 자 그냥 방식은 그냥 저 뭐야 트랭킹이랑 DX 트랭킹이랑 비슷해가지고 별로 어렵진 않을거 같은데 네 응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응 설명서 설명서도 그 안에 들어있어 모르겠으면 해봐 여기다 이거 응 기차일등 그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나 콩 콩 콩 그러면 여기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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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뒤집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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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위에다 끼는거야 기차 위에다 끼려고 하잖아 여기 밑에 아니었나? 삼촌 삼촌 잘 먹고 왔어 삼촌 잘 먹고 왔어 여기인가? 왜 안 껴줌 왜 안 껴줌 왜 안 껴줌 나도 몰라 파파리킹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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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الط 에어 الط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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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ожд 아, 이렇게 끼는거야? 예 자, 이건 어디다 하는거야? 하는 데가 없어? 어떤거? 이거 기차열차로 연선은 열차가 좋아? 사자로 변신해봐, 사자로 오케이 사자 사사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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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으아아아아 잘 돼요? 네 휘재위 양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안 보고, 설명서도 안 보고 그림만 보고 하는거야?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먹어 하려니까 어렵지 아무리 천재 김연사라도 안 보고 하면 힘들어요 설명서 안에 있잖아 설명서 안에 있어